오늘의 게임 자 이거는 녹화방송입니다 인디아나 존스입니다 이게 고등게임이라 그런지 이게 생방송으로 안되더라구요 해상도가 나 때 나왔잖아 그래갖고 스트리밍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소 없이 녹화방송으로 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미리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단 저거 꺼? 꺼버려 요거면 저거 꺼? 응 꺼버려 라이브로 보내는 것도 아닌데 뭐 목소리 제작 감독 으악 좋아 존스 그 조각상을 어떻게 찾지? 자 제가 볼까 음 조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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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상에 한번 가볼까 대니 이집트에 대하신 조각상이 복사분이야 상자 마크스 씨면 이 상자가 글롬부스일 것이라고 생각해 우리 자막 좀 약간 내리게 할까 더이상 더이상 되는지는 모르겠다 이게 네 74번 74번 자 좋아좋아좋아좋아 항아리 장폐형 항아리의 일종이군 장폐형 항아리의 일종이군 조각상 시바의 석상이야 이상한 동작 이상한 동작 이상한 동작 반작 토템 토템 토템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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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스 씨면 마크스 씨면 마크스 씨면 왜이렇게 빨라 자막 오히려 이게 더 빠른건가 이게 더 빨라지는거 같은데 빨라지는건가 음 자 눌러봐 선반 샤브트 컬렉션에서 온 작물같은데 이게 느려지는거 맞네 팥줄 에잇 에잇 야아 이런 방법으로 떨어지다니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진행 콜렉트 미호드 애니메이션 에이브릴 해리스 앤슨 쥬 흔들 짐맥래오드 어 정신을 차리고 음 황하리에 관한 책 황하리에 관한 책 이건 필요없어 이것들은 단지 교과서에 뿐이야 그래 필요없어 보인다 도구에 관한 책 난 이것들을 모두 읽었지 그래 난 똑똑해 무기에 관한 책 여기엔 중요한 것은 없어 발굴장이 발굴장에 관한 책 여기에도 중요한 게 없다 조각상에 관한 책 못 관한 책들인데 어어 이런 이런 뭐야 왜 테마 잡고 존 윌리엄스 클린트 바자키안 피터 맥코렐 마이클 랜드 시 랜드 은공미 편곡 자 정신차리고 전장을 검색해보는게 좋겠어 봐봐 전장? 전장을 어떻게 검사하나 고양이 고양이 입상? 고양이 입상 입상 아니야 아마도 본의 메소포타미아의 고양이 고양이신 같군 응 고양이신 같군 이쪽으로 가볼까 석탄 뭐야 활송장치 미끄러워 보이는군 미끄러워 보이는군 상관없어 여기 이름이 떠야지 뭔가 글씨가 떠야지 그러게 글씨가 안 떠나 뜨는거 없나? 이거 딱 찍어 책있네? 아까 그 책이군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떨어뜨리나 다시 해봐 야 진짜 고양이야 진짜 고양이잖아 미끄러진다 진짜 고양이였어 목소리 더그리 더그리 데니델크 데이비드 지틴 제인제이콥 조폴리노 데이비드 트레일러 라는 사람이 더빙을 한 듯 씹습니다 보자 자 왼쪽 보관함 중앙 보관함 오른쪽 오른쪽 보관함 그래 내가 찾던 것이 여기 있군 왜 이렇게 헌스러운데 있어 불달린 조각상 불쌍하게 생겨 마크스씨가 이걸 어디에서 주어왔는지 궁금하군 궁금해 정말 스토리 시스템 론 길버트 에릭 윌문드 음악 시스템 마이크 시일랜드 피터 맥코넬 와인 클라인 칩 하이넴버그 대학 이런덴 같다 그치? 교수니까 프로듀스 셀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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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진행 하얼바우드 다녀왔어요 인디? 안색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군요 존스 박사 오늘이 수집품들을 지지는 것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 장신네 이름이 뭐죠 스미스 스미스 말해보시오 내 잘못생활은 맞는 열쇠는 찾았소? 아우 물론이죠 보세요 뭘 기다리고 있어? 어서 열어봅시다 그러게요 아무래도 가짜가 분명하겠지만 박사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나는 우리가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고 믿소 띡 빡 빡 이런 인디 아마 부속인가? 난 여전히 이게 가짜라고 생각해 어? 그럼 내가 가져도 불만 없겠군 총발을 떠나다니 총발을 떠나다니 신심인가? 스미스시? 뒤로 물러다시오 신사분들 다고 도망갈 차는 준비하셨나? 필요할건데 흠 흠 뭐 이 스파이 프리츠는 어디있지? 야 야 이 자식 이 자식아 야 나랑 한번 붙어보자 야 이 자식 야 야 안돼 일로와 아 이런 껍데기만 떨었어 껍데기만 껍질만 그가 도망갔어 하지만 우리는 그의 코트를 건졌어요 마커스씨 이런 이게 뭐야? 클라우스 커너 클라우스 커너 음? 이런 마크스 사이인데 이 친구 제3제국에서 온 스파이 같은데 아 이런 스파이 가짜 조각상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거지? 흠 아 마커스씨 사실은 가짜가 아니었어요 어느 형식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상당히 오래된 것이었어요 그 친구가 뭘 가지고 있었는지 보자고 오래된 국립고구 그리고 자네가 아이슬란드에 있을 때잖아 이렇군 자아스트로 아파트 내가 처음 맡은 일다운 일이었지 이 여자는 누군가? 소피아 하프굿 그녀는 내 조수였지 모순에서 식구들의 만료를 뿌리치고 온 버릇없는 부잣집 아가씨였지 그녀는 지금 어딨어? 그냥 고고하게 그만두고 심령술사가 되었어요 그거를 다 진짜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정말 고고하게 그만두고 심령술사 인디 카나는 너를 찾아놨어 그가 그녀까지 찾고 있다면 그녀에게 알려야만 해 그 조각상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겠어요 자 갑시다 마커스씨 알고 있겠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그때를 아이슬란드에서 소피아와 함께 보냈어요 내 여자라고 내 여자라고 소피아 소피아 조수와 함께 바넷 칼리 바넷 대학에서 뉴욕시티로 아 이거 캐나다에 있는 대학이었구나 바넷 뉴욕이다 걷기 자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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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되지 신문 해봐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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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지 눌러야지 음 열려있군 아 누가 나온다 원하는게 뭔게 잘해 여긴 매표소가 아닌데 난 소피아양의 핵에만칙하냐는 드릴러 왔는데 참나온수리하러 왔는데 드려보내줘 이 낫또깨비 낫또깨비 드려보내줘 이 낫또깨비 같은 녀석아 넌 모욕한거냐 흠 전화 아니야 그게 아니라면 뭐라고 생각하냐 이놈아 대양물 먹은 녀석들이 그런말하는데 신물이 난다 사고하는게 좋을걸 그래그러면 어 왜 내가 그래야지 이 비곗덩어리야 배알고 그거야 똑똑한 양변 덤벼왜 덤벼왜 야 내 주워먹지마라 주문 먹지마라 주워지마라 그래 덩치도 별거 아니구만 비계덩이가 파워는 이렇게 약하고 체력은 높아 이 자식이 이상한거잖아 이 자식아 야 그렇지 홍냐 홍냐 덩치녀석 겨우 이정도군 싸움 잘하네 저 카드가 말이야 어떻게 되지 이제 말 일단 말 걸어봐 말을 걸어볼까 실례합니다 아하 새로 변기인가보군 그들이 비푸네 자르라고 했는지 알겠군 그는 너무 멍청해 소고기니까 잘라야지 아하 식량술사와 얘기를 하고싶어 저것들은 다 사기죠 그렇죠 핵구장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 핵구장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아실 미쳤어 상현중인가 안보여 펜 나타났어 스읍 뭐야 물어봐 아직 잘하네 음 상현이 나 머시와 여러분 여기가 아틀란티스입니다 천서진대는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잘라내고 부유하며 진보된 기술과 사회 우리의 꿈보다도 환상적인 5,000년 전 인류가 동물을 가지고 입고 있었을 때 강한 정신력을 가진 아틀란티스인들은 지식과 힘을 모아 건설한 도시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렸어요 수세기 후에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토는 그것에 대해 그는 아틀란티스가 깊은 대양 속에 대양 속에 있다며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개의 원형 조각으로 나뉘었는지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 그녀는 줄 알았지 몇시간정도 계속할거야 네 얘 때문에 랩으로 건들 수가 없네 그지 다시 말을 걸어볼까 응 말하기는 실례합니다 쉬쉬 얘가 재밌는 부분을 설명하려하는군 무엇이 평온한 도시를 몰락시켰을까요? 확실한건 알수 없습니다 바닷물의 수위가 점점 높아졌을까요? 아니면 지형이 갑자기 변해졌을까요? 어쨌든 그건 일이 일어났을 때 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을 겁니다 숙병의 날, 풍경에 떠나 틸란티슨의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고 말았어요. 아니면 아파도 화산 폭발이나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었을 겁니다. 제 생각을 이끌어줄 위대한 영혼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전지적등한 누루아홉살은 침몰을 지키고 있군요. 이 강연은 100번은 들었지. 그녀는 절 결코 쉽지 않아. 걸어가 볼까 그냥? 어, 가봐. 못 가볼까. 아직 강연 중이야. 이 사람을 아직 강연 중이라고. 얘한테 한 번 더 말 걸어? 가만히 있어봐. 할 게 없을까? 일단 밀어. 어, 밀어. 불러봐. 안 돼. 네, 말하기밖에 안 돼. 아, 잠깐만. 이걸 한 번 불러. 뭐 이것을 하고 싶은 건데. 죽이, 죽이로 해야 되지. 죄송합니다. 예, 무슨 일이야? 어. 어. 당신이 해고되었다고 소피아 양이 전해주래요. 당신이 해고되었다고 소피아 양이 전해주래요. 뭐라게요? 당신은 나 해고시킬 수 없어. 회원카드 보자. 왜 안 되죠? 여기네. 회원카드를 보세요. 날 귀찮게 하지. 왜 강연이나 보자고. 알겠어? 이 말이야 아닌가 보다. 어, 다시 해야돼. 어, 실례합니다. 예, 무슨 일이요? 이거 유도해야지. 아, 피곤해 보인군요. 좀 쉬고 싶지 않으세요? 네. 아니. 조만간 유령을 작동시켜야 해. 가장 중요한 일이지. 다시 해봐. 실례합니다. 예, 무슨 일이죠? 이런 일보다. 예가 너무 비슷한 거 아니야? 예. 이런 일보다. 이런 일보다 더 나은 일은 없어요? 어떤 거? 무대에는 내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독서 좋아해야지. 독서 좋아해요? 물론 그건 내 취미라네. 왜요? 내가 뭔가를 갖다드리면 읽어보겠소? 아마도 읽어보겠지. 어, 추자. 예, 다시 해봐. 어, 그때 우리는 서로 좋았다고 생각했었어. 자, 그래? 추봐. 어, 추기. 우물을. 이거를. 아니. 나왔잖아. Here. 됐어. 몇 년 전에 읽었어. 그리고 아직 복사물을 같이 끌었어. 아, 되게 까다롭네. 다시, 제발 걸어봐. 다시, 제발 걸어봐. 어, 실례합니다. 예. 무슨 일이죠? 예. 무슨 일이죠? 취미 같은 거 없어요? 취미 같은 거 없어요? 취미 같은 거 없어요? 뇌물이요? 날 뭘로 보는 거요? 아, 안된다. 예, 무슨 일이죠? 독서 좋아해요. 독서 좋아해요? 물론 그건 내 취미라네. 맨 처음에, 이거 저거 다시 해봐. 위 오빠. 내 본말을 갖다 드리면 읽어보겠소? 아마도 읽어보겠지? 이거 채널을 몇 개 더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다시 한 번 해봐. 다시 한 번 줘봐. 됐어. 몇 년 전에 읽었어. 그리고 아직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 아닌 것 같아. 다른 데려가 보자. 다른 갈 수가 없어. 잠깐만, 아직 가는 중이야. 다시 들어가 봐. 다시 들어가 봐. 어, 다시.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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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놔봐, 놔봐. 여기 가갖고 잡지 있었잖아. 여기? 어, 신문, 신문, 신문. 신문, 신문, 신문. 신문의 보기. 여기. 아니, 보기 누르라고. 이건 오늘 신문이군. 그래. 가지기. 오, 예. 패선했어. 아하.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렇지,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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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런 식으로 길 찾는 게임이야. 알겠습니다. 그렇군. 자, 야, 다시. 다시 줘봐. 주기. 주기. 주기를 하라고. 아니, 다시 저기 해야 돼. 아니, 다시 저기 해야 돼. 싹쓸하네. 싹쓸하네. 내가 뭔가를. 뭐 말을 갖다 들리면 읽어보겠소? 아마도 읽어보겠지? 줘봐. 주기. 신문을 줘. 여기. 좋아, 좋아. 총 2사건. 다저스가 이겼나? 내가 나 볼 때까지 조명 좀 부탁하오. 알겠소? 이 사람 뉴욕 사람인데 무슨 다저스. 다저스. 다저스 LA인데. 자, 여기. 조명을 부탁하기로 했어. 해봐. 보기. 보기. 보기 뜨잖아. 레버네. 다 당기게 해봐. 밀기. 아, 밀기 해봐. 밀기. 응, 다시 한번. 밀기. 어? 어? 아닌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여기다 가르는 건가? 아니야. 아, 좀. 내가 당시를 보고 있다는 걸 명심해. 내가 당시를 보고 있다는 걸 명심해. 그냥 하고 있어. 강연 중이잖아. 방해를 해야지. 야, 여기서. 이거를. 당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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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파란버리네. 어? 파란버리네? 아, 어떻게 하는거냐? 다시 당겨봐. 옆에 있는 걸 당겨봐. 어? 왼쪽. 이거 올리고. 올리고. 올려? 어. 아니, 가운데 거. 빨간색. 쓰읍. 어떻게 다 눌렸네. 밀어봐. 다시 해봐. 이게. 저희가 다른 것 같은데. 이거 다 검수를 해봐. 어? 가능성은 다 찾아보라고. 그래. 해보고 있잖아. 응. 응. 아니. 응. 줘봐. 에이. 봐봐. 지금 이거. 이거. 이거 하나만 내려왔을 때는 그냥 빨간색이지. 이때는. 이거 갖다 다시 올려보고. 가운데 거만 내려봐. 어? 가운데 거만. 아까 가운데 거만 내려봤잖아. 꺼봐. 하나씩. 하나씩 해보는거야. 가운데 거만 올리고. 위에 걸. 양옆의 걸 다 내려봐. 나머지는 다 해봤으니까. 자. 그치? 가운데 거만 내리고 양옆의. 이걸 당기라고? 가운데 것만 올리고 양옆의 걸 다 당겨보라고. 으음. 미안해. 그럼 요것만 남기고. 으음. 으음. 이런 걸 해야 되나? 으음. 당기기. 다닌 것 같애. 그러면 요거 요거. 크흑. 밀리기. 자. 뭘까요. 당기기. 아니라니까. 으음. 다른 걸 눌러봐야 되는 것 같애. 그런가? 아. 이거 버튼이. 버튼이 있구만. 사용 사용. 파란불을 만들고 사용을 해. 파란불을 만들고. 이게 아닌가? 안 될 거. 안 될 거. 됐다. 그리고. 다가. 어? 돌아온다. 간다.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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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는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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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군. 좋은 밤 되시길. 왔다. 가요. 당신. 당신에게 할 말이 좀 있어. 한 번 들어볼까? 오우 노우. 코너가 먼저 왔다 갔군. 기다리고 있어. 아무도 없군. 여기도. 여기도. 아. 스멀큰. 흑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헿. 머리 한 번 쓸어놓겠어. 커너를 놓친 게 나치 스파이들은 그 오래된 석상을 뭘 하려는 거지? 신문 봤어요? 틀어봐요. 독일은 우려는 원자를 분리해내므로써 세계의 흐름에 앞서간다고 주장해요. 수석과학! 수석과학자의 한스 우버만 박사는 독일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들고 어쩌고저쩌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말하는 거야? 음... 그럴까? 한 번 해봐. 진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몇 년이 걸릴 거야. 물론 그렇죠. 그게 바로 그들이 아티나티스의 힘을 찾고 있는 이유예요. 야... 좀 진지해져 봐. 난 당신이 유능한 과학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가만 있어봐. 하지만 지금껏 당신의 중요한 유물들을 숨겨왔어? 이 유물을 훔쳤어? 우리가 안심하게 팔았어. 아무거나 해야겠다. 하지만 지금껏 당신의 중요한 유물들을 숨겨왔어. 고고학께서 절대 알려지지 않을 유물들을... 흥! 흥! 내가 당신을 체포하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오... 내 자신을 위해서 몇 개를 챙겼어요. 그게 어쨌다는 거죠? 내 책상 속에 잡동사님 밑에 있는 구리빛 작은 구슬을 봐요. 자, 보자. 알고 있었군. 이... 거나는 중요한 걸 빠트렸어요. 뭐? 내 목걸이. 네? 잘 봐요. 이 구슬을 오리칼 vo .. 오리칼를로 만들어주세요. 오리칼륵은... 이 이상한 매달에는 플라토가 가장 안반으로.. 지금 구슬인 매달에 이 부분에 넣은 거예요. 자, 둬 더 늦게 나오기 할까? 응 더 늦어야 돼? 와! 비난다! 에의 흔들린다! 와우, 오, 와, 와우.. 뭐야! 봤어요? 그래. 이 구슬은 오리칼 리뷔를 만들어 주세요. 오리칼 안 되는 이상한 메탈은 플라토가 잘 Sold by Piato 지금 구슬은 메달해 이 부분에 넣은 거예요. ousse lot of big metal 더 늦어야 돼요. 네 급 사랑 와우 이거. 봤어요? 너무 구매한거야? 누루압살이에요. 그의 영혼이 가까이 있어요. 이게 좀 더 늦게 나와야겠다. 자, 먹어요. 훨씬 늘려야 돼? 됐어. 나는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어. 나는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어. 내가 이 오리칼 구매를 대한 것을 믿는다고 해도지. 하지만 그래도 두번째로 하자. 다시 한 번씩만. 이거지? 아니지. 하지만 그래도 우린 시사 속에 잃어버린 도시를 전혀 할 방법이 없어. 네번째로 하자. 다시 사용한 것이 마지막 구슬일지도 몰라. 뭔가가 느껴져요. 너루압살이 말하기를. 뭔가를 찾으라는군요. 어떤 것이냐면. 책! 맞아. 플라토에 잃어버린 대화. 또 다른 훌륭한 신화지. 그 책은 단지 전설일 뿐이야. 많은 나치가 이미 사본을 찾았다면 어떻게 알지. 생각해봤어요? 흠. 흠. 당신은 이것들을 아이슬란드에서 찾았지. 그렇지? 그래요. 우리의 발굴 장소 근처였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지금 거기서 일하는 게 누구지? 비어른 하임달라고 생각해. 비어른 하임달라고 생각해. 비어른 하임달라고 생각해. 아무래도 우리는 그를 찾아가 봐야 될 것 같군. 잘 말했어? 그런 말 알아야지. 난 이 의무이군요. 아이슬란드 가는 것 같다. 아이슬란드 가는 것 같다. 아이슬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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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일단 끊자. 그래서 에피소드 1을 마무리하고. 멈칠때까지 기다렸다. 축축. 옮쳐봅시다. 이쁜. 아이슬란드. 최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